잭슨의 돌파 자 일단 밀리긴 했습니다만 가로채기 에밋이 떴습니다 블럭샷 중요한 블럭샷 자 일단은 자 여러분 저 잭슨에게 힘이 좀 기회할 것 같습니다 잭슨 이제 성을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여기서 살려주는 그런 장면이구요 여기서 인터셉이 나왔는데 이것을 아 장재석 선수가 블럭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사실 저런 것은 우리 방송사나 카메라맨들도 크로스룸을 좀 많이 해줘야 되겠죠 하하하하